안녕하십니까? 국민의소리TV 이지원입니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비쌉니다. 가장 비싼 구간은 재정고속도로보다 2.89배 비싼 인천대교로 약 3배 가까이 됩니다. 대구부산은 2.33배, 인천공항 2.28배, 천안 논산은 2.09배로 2배가 넘는 통행료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교통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올 상반기 서울 외곽, 서울, 춘천, 수원, 광명 3개 고속도로 통행료를 10.5에서 33.33% 인하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인하하기 위해 이번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로드맵은 크게 3단계로 추진됩니다. 1단계에서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 격차가 큰 천안 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인하합니다. 사업 재구조화란 기존 투자자 매각과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 부산신항, 인천김포, 안양·성남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실시합니다. 자금 재조달은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 조건 등을 변경해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인천공항과 인천대교의 사업 재구조화를 검토합니다. 광주·원주와 상주·영천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통행료를 낮춘 노선들이 물가 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를 올리지 않도록 인상 주기를 관리합니다. 통행료 외 다양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휴게소, 태양광 등 다양한 부대 사업도 지원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서비스 동일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통행료 부담을 대폭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